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, 그럼 여기! 이분이 혹시! 혜자님, 혜자님! 몇두위.. 잘하는 애라고 했잖아, 예전에.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는 거야? 이 이유는 어떡해 하나, 둘, 셋 새로운 아름다운 질러 너희는 so far away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사랑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마음이 그렇게 너만 찾고 있나요 아유 지금 원카트 딱 먹고 가야지 야 그리고 아유 지금 원카트 딱 먹고 가야지 야 그리고 차가운 바람에 너를 느껴 두 눈을 감고 그래 재석이 형 100만원 써라 일부러 실패할래? 아 조용한데? 여기서 여기서 가문이야 내가 너에게 상관없는 아프고 아파도 날 바람에 한글자막 by 한효정